핫한 스타만 한다는 주류 광고를 작정하고 기다렸다는 조윤희씨 완전 달라집니다. 섹시 더하기 청순. 그날은 제가 리드했을 때 끝까지 책임져. 저한테 삐지셨죠. 얌전했던 그녀는 잊으셔도 좋습니다. 내숭 먹고 거침없는 토크 한밤에서 공개합니다. 교도한 발걸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 주인공 조윤희씨. 안녕하세요. 한밤의 TV연예입니다.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광고 찍고 있어요. 광고? 술당국. 술당국. 그런데 오늘 의상 대단하신데요. 다 스캔하셨네요. 저도 모르게 눈길이 죄송합니다. 당황했어요. 분위기 제대로 살리는 윤희씨. 그녀와 함께라면 딱딱한 회식 자리에서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요. 드라마 속 컬터라고 귀여운 모습이 아닌 조발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인터뷰.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 섹시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드디어 주류 광고를 찍게 됐어요. 드디어 정말 탑스타만이 찍을 수 있다는 그 주류 광고. 네네. 청순을 넣었어요. 섹시 청순. 네. 청순 섹시 표정. 예쁘죠. 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. 신나요. 평소에 어떻게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? 술을 좀 잘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몰아서 마셔요. 제가 딱 맞춰볼까요? 네. 10월 13일 날. 네. 생일이요. 그때만큼은 좀 잘 빼지 않고 좀 마시는데. 그래서 몇 번 필름이 끊긴 적도 있었고. 선화는 주류는 좀 있으세요? 소맥? 맥주는 너무 배부르고요. 소주는 너무 쓰고. 그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하면 잘 넣는 것 같아요. 드실 줄 아시는데요. 주달리시네. 아니에요. 진짜 술 못 마셔요. 촬영 장면 중에서 실제로 병을 이렇게 화려하게 돌리는 기술을 보여주셨어요. 자 병따기 기술 신기합니다. 흔든 다음에. 우와. 양파만큼 빠르게 돌려주면. 이야. 기가 막히네. 따를 땐 어떻게 따라야 돼요? 그렇게? 아유. 따른다. 오늘 한 번 해야 되겠는데요? 그거 보고 하루만 연습하세요.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꿍닭해요. 잘해요. 그래요? 신기하네. 남자가 술을 잘 마시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잘 못하는 게 좋아요?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적당히. 밤새서 술을 마시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. 이희준 씨 어떤 분인가요? 자 실제 이희준 씨의 술 버릇 궁금합니다. 시간이 없어. 밤새서 마셔요. 밤새서 마셔요. 밤새서 마셔요. 진짜요. 어떤 거 같아요. 이어지는 조윤희 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. 조윤희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. 유기견만 좀 사랑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. 남자입니까? 유기견입니까? 남자죠. 남자답고. 남자답고. 키 큰 사람. 길거리 가보세요. 짝을 잃은 남성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요. 많은 남성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. 봤어 없어요. 다들 짝이 있으세요. 짝이 있어요?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져요. 이 말은 진짜요? 우와 많은 남성들이 진짜 귀를 쫑긋 세우겠는데? 조윤희는 밀당의 고수다. 오해. 오해. 원래는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요.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저도 뭔가 리드하는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. 적극적이고. 김재현 씨 옷에다 손 넣고 막. 그날은 제가 리드했어요. 심지어? 네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. 김재현 씨 리드했단 말이죠. 오빠 걱정 마세요. 그날은 제가 리드합니다.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그래요. 과감하게 좀 해야겠다고 맞먹은 계기가 있으세요? 이성 간에 있어서도 늘 리드를 당하는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랑해요. 그냥 시크하게. 왜 이렇게 딱 다. 그동안은 뭔가. 연애하시죠? 안 해요. 안 해요. 알겠습니다. 흥미진진한데요. 화보 속 조윤이 다리는 CG다. 오해입니다. 실사죠. 그래요? 마네킹 같이 쭉 빠진 다리. 정말 CG 같죠? 비현실적입니다. 제가 보기에도 실제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지만 CG는 아닙니다. 오늘 광고 촬영 끝나고 어떻게 광고 중 파티 안 하십니까? 아직 계획은 없는데 누군가 제안하면 할래요. 한잔 하실래요? 콜. 슬퍼. 아 어떡해나. 잘하셨어요. 내수 먹고 화끈한 그녀. 조윤이 씨에게 푹 빠져버린 인터뷰였습니다.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한 거.